오 종호씨 그래도 죄송한데 방송에 나가는거니깐 표정관리 조금만 그래도 여자친구 분들이 보시는건데 아 그래야 아 아 맞아 여자친구 이제 사랑스럽게 네 여유있게, 소프트하게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가만있어요 어? 됐다 묵지 모브대 모녀노 그니까 모녀노 모브대 모녀노 너구 너구리 달다? 이름 이름 너구리 달다 너 별명 너 별명 초등학교 때 별명 끝 자, 한 문제 맞췄습니다 조용, 눈이 너무 무서워 눈이 오, 맛있겠다 오, 맛있겠다 아직도 불 피우고 있는 거야? 저기요 어? 아직도 불 피우고 있는 거야? 형 불이 원래 8알이야 사실 불이 빨리 안 붙어 배고파 언제 먹어 그러니까 밥을 금방 좀만 기다려, 거의 다 했어 됐어, 됐어, 됐어 도와줄까? 어, 아뇨, 아뇨, 아뇨 쉬고 있어, 진짜로 그러려고 했어 시청자분들한테 인사해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에 인사해줬던 찬입니다 다음에 꼭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때 봬요 그때 뭘로 나올 거야? 에이스로 나올 거야? 에이스 오케이 들어가 요즘에 위험 거기 있어, JMP JMP 아니 그거 말고 소확행 생각한 그런 소확행들이 있을 거 아니야 요즘 있잖아, 오늘 바베큐 그렇지, 바베큐 뭐 머리가 틀어졌잖아 오케이 뭐 이런 게 행복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소확행이 그렇지 자, 가보자 4번 산책 5번 베드민턴 6번 베드게임 벌칙은 1등에 꿀등 싸준다 오케이 안 내면 제인고 가위가위 보 가위가위 보 1등 안 내면 제인고 가위가위 보 가위가위 보 제가 가위가위 보 아, 오늘 싸주겠네, 동훈이 형이 주니야? 또, 또 힘 빼, 눈에 힘 빼라고 힘 빼 아, 무섭게 또 주니는 짜게 먹으니까 이런 거 타는 거 좀 넣어줄게 마늘, 통마늘 하나? 네, 야채 많이 넣어줘 야, 마늘이 안 익었는데? 도글덩이야 이런 거 넣어줘야지 새우도 넣어줄까? 아, 새우를 왜 넣어? 새우를 왜 넣어? 오케이, 새우를 내가 먹을게 버섯 넣어주고 야 야 야 너 야채를 왜 안 먹어, 빨리 야채를 많이 먹어야 돼 야채를 많이 먹어야 돼 양파 넣어주고 나 먹어, 나 먹어 맛있지? 응 많이 안 사질 것 같아서 햄버거를 하겠습니다 아, 햄버거 해 줘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여우 이거? 이거 먹었어? 응 둘, 셋 둘, 셋 둘, 셋 한 번만 좀 나와야 돼 실제로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 아, 진짜 그래 비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꼭 자기가 집에서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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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료수는 얻어 먹어야지 맛있죠 그렇죠? 우리 댓글에 지금 국밥 아니냐는 댓글이 올라갔어요 좋아 나도 한 번 먹어볼까? 그냥 우유인데? 좋아 여기 그냥 우유 우유 머리가 지금 세 줄기가 좋아가지고 멋있지 않아? 근데 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, 너무 달아! 먹었어? 어, 다 먹어봤어 이거 먹었어 이거 먹었어 야, 우유 왜 잘 해줬어?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어 야, 우유 좀 많이 먹었어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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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냥 그렇게 했어 그냥 막 저었지 아, 그냥 아, 그냥 아, 그냥 에어컨이 누가ennis일까? 뭔가 아, 그냥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도데가 있는데 제기밖에 없다고 하고 워어! 워어! 아빠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워어! 불멍노네 나 갈 수 있다 저 목마려 목마려 물 먹어 물 먹어 목마르면 물 먹어야지